메가 히트를 기록하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걸그룹이죠. 독보적인 매력을 가진 에스파입니다. 네 에스파님 반갑습니다. 우리 앞에 보고 먼저 사진 먼저 찍도록 하겠습니다. 네 다양한 포즈 부탁드릴게요. 하나 둘 셋 네 지금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왼쪽으로도 한번 보시고 여기 기자님들 왼쪽에 있거든요. 네 왼쪽 보시고도 네 안녕하세요 하트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. 네 자 그러면은 에스파 단체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저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 셋 비마야 안녕하세요 에스파입니다. 정말 만나보고 싶었습니다.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두 번째 참석인데 소감이 또 어떠신가요? 네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가요대 축제 함께하게 됐는데 저희가 작년에는 관객분들이 안 계셨거든요. 근데 올해는 관객분들과 함께 무대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인 것 같습니다. 아 정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따라 했었는데 에스파에게는 최고의 한 해였을 것 같아요. 올 한 해 좀 기분이 어떠셨는지 네 맞아요. 저희가 넥스트 레벨과 세비지로 인해서 되게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 또 이렇게 대면으로 팬분들을 직접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. 네 아까 제 춤은 좀 어땠나요? I want the next I want the next 너무 완벽해가지고 네 아니 오늘 만난다고 해서 좀 많이 준비를 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혹시 2022년에 또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실까요? 저희 내년에 팬분들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 생기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해외 활동도 할 수 있는 기회 생기면 해외 팬분들도 많이 만나고 싶습니다. 저희 내년에도 좋은 작품 나올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더불어 오늘 무대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이쪽으로 퇴장 부탁드릴게요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어우 세상에 실제로 이렇게 가까이서 봤는데 너무나 예쁘시고 멋지십니다.